어서오세요 오늘도 잠이 안오시나봐요 마침 제 옷장에서 재미있는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와인색 벨벳 주머니 안에 아직 뜯지 않는 새 타로카드 한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타로카드를 개봉하고 그림을 한장 한장씩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타로카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카드는 타로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라이더웨이트 라이더웨이트입니다 아마 타로를 처음 접하게 되면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영어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져있고 이 라이더웨이트 안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채색기법이라던가 디자인 등 그런 차이로 유니버셜 웨이트 오리지널 라이더웨이트 골든 라이더웨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수상했던 덱이 오리지널 라이더웨이트였거든요 그거는 원판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채색이 좀 거칠기도 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이 가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카드는 가장 베이직한 라이더웨이트로 채색이 아주 깔끔한 단색으로 표현된 게 마음에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타로 덱을 이 라이더웨이트로 다시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딱히 점을 칠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점을 쳐본 적도 없거든요 단지 어릴 적에 타로카드 한 장 한 장 다르게 그려진 그림들이 참 저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소장이나 감상용으로 몇 덱을 구매했었어요 뭐 타로를 제대로 할 줄 안다면 롤플레이 같은 것도 요즘 배울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음 지금 타로를 뜯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뜯겠네요 박스가 정말 심플하면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참아 뜯기가 아까울 정도로 자 그래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니까 이제 뜯어야겠죠 가을 때 이제 다음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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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기는 제 손바닥만한 카드가 들어있는데 저는 특히 이번에 라이더웨이트로 결정한 이유가 이 뒷면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이렇게 흰 테두리가 없이 패턴이 꽉 차있는 디자인이랄까?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다로 카드는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,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, 총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의 숙면을 위한 거니까 제 타로에 대한 자잘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지금부터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카드 숫자와 이름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읽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스몰트장의 메이저 아르카나, 메이저 아르카나, 메이저 아르카나,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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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아르카나, 메이저 아르카나, 메이저 아르카나, 마법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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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아르카나, 메이저 아르카나, 메이저 아르카나, 고위, 고위 여사제 메이저 카드 3번 여제 여제 메이저 카드 4번 황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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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5번 고위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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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6번 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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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7번 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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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8번 힘 힘 힘 힘 메이저 카드 9번 은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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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메이저 카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메이저 카드 11번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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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12번 매달린 남자 매달린 남자 매달린 남자 매달린 남자 메이저 카드 13번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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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14번 절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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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15번 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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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메이저 카드 16번 탑 탑 탑 탑 탑 메이저 카드 17번 별 별 별 별 별 메이저 카드 18번 달 달 달 달 달 닥 메이저 카드 19번 tea tea teea tea shepherd pul 메이저 카드 20번 심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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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 카드 20번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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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한 장 한 장 개성이 강한 메이저 하르카나 였습니다 다음은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인데요 카드가 많은 관계로 조금 빨리 그리고 한 번씩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즈의 에이스 원즈 둘 원즈 셋 원즈 넷 원즈 다섯 원즈 여섯 원즈 일곱 원즈 아홉 원즈 열 원즈 페이지 원즈 원즈 나이트 원즈의 퀸 원즈의 킹 원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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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, 에이스 컵, 둘 컵, 셋 컵, 넷 컵, 다섯 컵, 여섯 컵, 일곱 컵, 여덟 컵, 아홉 컵, 열 컵, 페이지 컵, 넷 컵, 넷 컵, 넷 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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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드 7 소드 8 소드 9 소드 10 소드 8 소드 8 소드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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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. 펜타클 에이스 펜타클 둘 펜타클 셋 펜타클 넷 펜타클 다섯 펜타클 여섯 펜타클 일곱 펜타클 여덟 펜타클 아홉 펜타클 열 펜타클 펜타클 페이지 펜타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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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한자 한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카드를 전부 다 보여드릴 때까지 꿈나라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지금도 끼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색다르고 재미도 있고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을 채워드리기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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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